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면 갑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인 을은 오토바이를 타고 급하게 배달을 가던 중 사람을 지어 다치게 했대요 갑이 사용자고 을이 지금 손해를 누군가에게 준 거죠 지나가던 사람 두 번째 얘기를 보면 버스를 운전하던 병은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해가지고 벽에 부딪혀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대요 손님들한테 피해를 줬네요 사상자라는 건 죽거나 다친 사람이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법적 판단을 해보면요 1번 을은 미성년자임으로 책임 능력이 없다 17살은 책임 능력이 있죠 보통 13살 정도부터는 책임 능력이 있어져요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꼭 책임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2번 병에게 고의가 없다면 불법 행위가 안 된다 틀렸죠 고의 또는 과실로도 남에게 손해를 줬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되죠 3번 갑을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공동 불법 행위는 뭔가 둘이서 사람 때린 경우 이런 게 공동 불법 행위고 지금은 을이 단독으로 불법 행위를 한 거죠 혼자 잘못한 거예요 다만 이 잘못한 원인이 된 게 갑이 얘한테 일을 시키다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일을 시킨 감독자 사용자의 책임을 중복적으로 갑이 지게 되는 그 상황이 생겨나게 될 뿐인 거죠 이걸 보고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4번 갑은 을에 대한 감독상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이게 바로 사용자 책임에 관해서 맞는 얘기죠 내가 고용한 건 맞지만 난 항상 조심하라고 했고 감독하는 데 있어서 내 잘못이 없어 감독상의 잘못이 없으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게 돼요 5번 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고 병원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틀렸죠 을은 실제 잘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고요 버스를 운전하는 병도 자기 스스로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에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robot입니다 를벌 타이밍 우은 아멘